러브하우스 따라라라 아 부라이 러브하우스에 남자밖에 없다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제하우스에요 내 집인데 여기 이게 내 집이네요 이제 내 집이다 나가 방 빼 아야앙 원컴 주제 네 안녕하세요 369랑게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소개시켜드릴 맵은요 요즘 1.8점으로 나오는 맵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볼 수 있는건 이번에 제가 할 맵은요 맵이죠 컨텐츠 보시면 이게 로고가 있죠 블러가리아 테라리아를 플레이해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이게 원래 테라리아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렇게 로고를 따서 블러가리 라고 적혀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버전으로 된거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아침 아침 이렇게 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off, on 이게 on을 켜놔야지 시간이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 난이도가 있어요 우리는 저희는 일단은 이지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또 이렇게 자신만의 캐릭터를 할 수 있어요 투명 모드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 이렇게 색깔이 여러개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색깔이에요 일단은 페르시아 테라리아 테라리아 테라리아라는 게임은 거의 2D형 방식으로 RPG 게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행정 게임이죠 근데 이걸 마크 보존으로 해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버튼 누르세요 이게 자기만의 캐릭터에요 이렇게 보이면은 가만히 있으세요 끝에 보이죠 끝에 이렇게 캐릭터가 저는 빨강이고 핀님은 주황 그 다음에 치즈님은 노랑 그 다음에 니코님은 초록색이라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맵을 2D형식으로 볼 수 있어요 옛날에 마인크래프트 2G 모드라는 그런게 있었는데 이렇게 똑같은 2D입니다 근데 이게 캐는게 보여요 여기 옆에 예를들어 여기 나무가 있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무가 캐진게 보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님들 이제 시작하세요 아 설명하기 힘들다 원래 이게 맵이 원래 영상이 날아갔어요 네 아주 슬픈 소식이죠 영상이 날아갔었어요 하아 30분 정도 찍었는데 힘들다 여보세요 응 말하세요 네 말 이제 말해주세요 잔만 어디 좀 갔다올게 배가 고파서 말을 할 힘이 없어요 밥을 드세요 아마 오늘 한 끼도 안먹었나 그 사람이야 지금 원래 그 다음에 원래 녹화버전때 그 페르시아님이라는 제 엘비 테스터 꼬맨이 있어요 그분이 여성분이어서 그분 소개도 다 시켜드리고 했는데 쓰읍 아 그분이 지금은 시간이 안되셔서 지금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공들여서 녹화를 했는데 흠 흠 아쉽군요 앗 닭의 후손 따위 상관 쓰지 않는다 네에 일단 저는 저만의 집을 만들겁니다 그리고 그 집은 아마 테러될 예정이죠 아 왜 갑자기 남녀차별이라지 채팅해서? 왜 뭐 말했어? 아니요 그냥 여성분이라 했는데 아 근데 여성분이라 하는 이유가 그냥 여자 이런거 되게 이상해요 별로? 이상한데 그냥 좀 뭐라야되지 뭔가 그러잖아요 뭔가 낱개 부르는거 같잖아요 그럼 남자도 낱개 부르는거에요? 네? 몰라 원래 나 원래 근데 솔직히 남자 여자는 차이가 있어서 어느정도의 대우는 다를 수 있다 해야지 대우는 다를 수도 있다고 해야지 똑같은 민간입니다 근데 대우는 좀 달라야죠 남녀차별이라 해도 그리고 에헝 났어 아헛 그 다음에 여기는 되게 동물 스폰이 안돼요 그래서 동물을 보이는 즉시 죽여 죽여줘야되구요 집 어디에 지을거야 아까 거기요 집향? 녹화했던 마시멜로가 너무 맛이 없어요 그게 뭔 상관이죠? 마시멜로 맛있는데 네 어서오세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아 이게 이제 되네 녹화되면서 이제 좀 이묘한 맛이랄까 이게 녹화되면서 이제 좀 안정되네 이게 서버를 제가 열었었거든요 그래도 살짝씩 렉은 걸린다 올바래 괜찮아요 전 상관없어 어떻게냐 니가 열던가 저 컴은 제 컴은 꺼린게 너무 많아서 안돼요 니코여긴 쫓아온다 도망가 도망가 아 안되.. 아 자 잠만 한번만 더 갔다오세요 뭐야 저기 어제리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이는게 되게 재밌어요 이쪽에 여기 또 석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서버렉 때문에 이 블록이 좀 캐리지는게 늦게 보여요 아 깨용 네 아크가 들어와도 되뇨 지금 들어와도 돼요 지금 사람 없으니까 회색 저주의 회색을 하게 된 내껄로 오라해 보라색인데 아 그래요? 네 내 눈에는 내 눈에는 회색으로 보였던건가? 뭐 생맹 아니야 그러면 보라색이라는 자체를 회색으로 봐서 회색이어도 보라색이라 말해 아크 들어왔어 근데 얘 들어오면 이제 샨이 못 들어오겠네 되게 심오하게 말했네 내가 난 이 맵이 좀 렉이 걸리기 때문에 뭐야 지금 여기 뭐에요 지금 알려줘 그래서 뭐하시는거에요 뭐하시는거에요 핫 아야 여기 벽 이런게 있죠 투명벽이라서 알아서 나와 생매장 좋은거 줄라 했는데 아 진짜요? 미안해요 그 다음 이분은 되게 뭐라야되지 어 치즈님인데 존재감이 없죠 아 날 모를 못오는 사람이 있으리가 아니 모를걸요 지금 되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모르시는 분이 있을걸요 아 그럴리가 있을걸 어 또 맵이 안보이는 현상이다 이런 망할 테라리아 뭐요? 아니 뭘 테라리아를 왜 맵이 조금 렉이 걸리는거 가지고 맞아 맵이 사온거지 아이 정말 진짜 무식하니 이런 직계사장 같 아니 뭐 뭐 뭐 뭐 뭐 뭐 직계사장이 뭐 어 낭개님이 직계사장이고 핀님이 징징이 같은 징징이 코스프레 해줄까 응 행 핑핑이 아니에요 아 뭔 개소리야 아 체중이요 아 뭔 소리에요 지금 뭔 소리야 어 치즈 소리 정말 재미가 없어졌어요 안 오시는 동안 원래 재밌는 분이었는데 누가 제가요 네 언제요 아 그래요 그래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치즈님이 누군지 몰랐죠 그쵸 우와 별로 매력 매력 매력이라 해야되나 내력이라 해야되나 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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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이라 해야되나 세려 겉이 안보여 이거 보여야되는데 일단 지프트 만들게요 내가 나갔다 해야되나 내가 나갔다 해야되나 내가 나갔다 해야되나 나갔다 해야되나 나갔다 해야되나 게임을 떠났어 아 뭐야 이거 답대는 소리가 들린다 나 게임 모드 됐어 어 뭐지 어 됐다 편의점에 허니통통이라고 있길래 사왔는데 어 보인다 허니버터 씹만나 허니버터 그 허니버터 그 그거에요 후수품 알아 근데 별로야 똑같은 맛 설마 설마 안 먹어본 사람이 있나 어떤거 허니버터 씹 네 아버지가 병품으로 타와서 먹었어 헉 병품 아 허니버터 씨 그냥 마트 가면 있는거 아닌가 아님 그렇게 시골에서 살아요? 우와 으흥 눈물이 난다 경기도에서 살아요 남양주시 아 여기까지만 아니 너 어차피 안찾아가 그러게요 막 치즈님 치즈님 하면서 안찾아가거든요 아 제가 이거 게임 이거 인벤토리 되있나? 뭐요 피가 다시 열어서 안 되어있을거야 오케이 제가 해? 하고 했어요 떨어진다 마이크 외만하면 좋은거 해주세요 이게 되게 목소리가 날카로운게 나와가지고 날카로운거 맞아요 뭔소리에요 내 마이크는 만원짜리 님은 되게 어리바리하는데 오 문도 이게 생겼구나 몰랐어? 1점 8점은 거의 안해봐가지고 문이 생겼다고요? 네 문이 그 종류마다 생긴게 다르게 나와 오 됐다 보인다 보인다 나이스 투더문 문 투더문이 나와 갑자기 발이 생겼다며요 와 근데 왜 투더문이야 발로 여기를 불장소로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페르시아님이랑 헷갈리지 테라리아는 거의 엄청난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죽지 않도록 합시다 바로 옆에다 집 질게요 나? 네 이게 원래 2D는 이렇게 집을 짓더라구요 이렇게 막 여기서 보기 좋게 네 그렇죠 살기는 엄청 좁은데 아니 나열파서 절로 가야겠어 침대! 나열 놓고만 있으면 되죠 어? 버님 그거 통로 만들래요? 이러면 재밌는데 여기 여기 막 여기 통로 만들고 아니 갈게요 안 돼 개인 따위와 소통하고 싶지 않아 갈게요 안녕 악 악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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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돼 괜찮아 어 나 탑이 깨졌다 몬스터가 나옵니다 녹화되고 있는거 맞겠지? 녹화 안되면 진짜 녹화 안되면 진짜 나갔어 아 통로죠 개미집 개미집 같다 아 나 이런거 되게 좋아한대 개미집이따 아 어 어 뭐요? 형님 진짜 닌 존재만으로도 어 노답이거든요 맞는 말 솔직히 맞는 말 저 답 있어요 없잖아 저는 유명한 사람이 될거에요 망했네 웃음밖에 안나온다 진짜 뭐지 방금 오케 오케 봉이 좋다 여기 오케 나이스 아 인테리어져 어 뭐야 아카 안써 러브하우스 따라라라라 아 보라이 뭐라고 러브하우스에 남자밖에 없다 다시 말해봐 오케이 오케이 다시 말해봐 뭔하우스? 쟤하우스에요 내 집인데 여기 뭐야 이게 내 집인데 이제 내 집이다 나가 방 빼 아야앙 원컴 주제 나 요새는 죽었어 강탈당했습니다 저 어떡하지 이거 다시 자기꺼 있을걸요 올 올 한번 죽어본자 블럭 아리야 오케이 아니 한 번이 아니지 한 번이 아니죠 저는 내가 이거 블럭이 왜 다시 생겨 몰라 렉인데 헷갈려 블럭이 다시 생기는 현상 음 헷갈려 자 그럼 옆에다는 옆에다가 아니라 사다리를 만들어서 나뭇키로 가야되겠다 잠시만요 나무는 쩍이게 많아요 렉 렉 렉 오케이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줌들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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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잊지 말아주시길 갑니다 잠만 꼽니까 내가 왜 이걸 계단을 만들려있지 향 아 그렇게 좋으면 개미집에서 살라구요 아니 그 좁은 데서 어떻게 살아요 쉬잖아 아 뭐 지어도 난 대형 지하 하하 지하를 그려야겠다 어 어 렉 걸려 맵이 렉 걸려 원래 이게 맵이 렉 안걸리게 그 아크님 있거든요 제 공연중에 그 아크님이 컴퓨터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분은 보고 제가 아침 아니 점심이죠 점심에 맵 열어놓으라고 아 점심 왔나 어쨌든 미리 맵 열어놓으라고 맵 열어놓으라고 했는데 하 되게 음 맨날 자기 말만 보라고 내 말을 안들어 아 렉 너무 걸린다 이거 마크한테 뭘 바래 뭐요 렉 걸려 뭐요 그냥 진짜 뭐 그냥 렉 걸려 렉 걸려 렉 걸려 심한데 많이 심한거 같은데 지금 그냥 심한정도가 아니라 많이 심한데 절 절 절 아 누가 썸 열었냐 아 다 연락해서 열었네요 아 잠시만요 아 왜 이렇게 다 목소리 좀 작게 해요 왜 이렇게 다 목소리가 크지 아 성능 너무 심한데 안 돼 아 렉 걸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내려왔지 아 되게 렉 걸리네 심각한데 3초 뒤에 블럭이 깨진다 신기한걸 3초도 더 될걸 내 염력을 보여주지 후어어어 아니 부서져 왜 저러지 부서져라 부서져라 나이스 부서졌어 어 들려줘 목소리 작아 여보세요 아 큰일 맨날 나올 때 여보세요 하하하 아크님이 서버를 다시 여는 그게 일어날 것 같 그럼 다시 끊어야돼 괜찮아 절대 원활하게 할까 아니면 렉 걸리게 할까 피님이 나갔다 오는걸 아크가 여는게 나을 것 같지 아크가 여는게 나을 것 같지 이거 세이브한 다음에 해야되지 않나 오케이 일단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 뭐였지 맵을 아크님 지금 맵 열 수 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소리 좀만 더 켜봐 지금 잠깐만 잠깐 잠깐 뭐 뭐 뭐 잠깐 뭐 문 잠깐 모여 여보세요?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빨리 와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왜 이거 왜 이거 나가 안 나가 어 뭐야 뭔 소리야 누구야 누구야 조심해 됐어요 서버 아니면 막 부르르 소리나는데 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바이크 주브 때문에요 됐어 됐다 됐다 그럼 이제 서버 열어주세요 서버 바로 열술있죠 맵주면 일단은 영상 한번 아 영상이 아니라 좋았어 연결을 다시 하겠습니다 됐어 부금부글 새로운 마법이다 이것도 렉이 좀 있네 이것도 렉이 있다고요? 아니요 범위 아 내 집을 왜 파? 아니 저도 집전 있게 아니 그래요? 아니 집 이는다고? 그래 갑자기 생각해봐 갑자기 와서 내 집 판다 생각해봐 둘 단지 오케이 어? 저야 그럼 게임 룰을 저는 좀 멀리 가서 예 아크님 오셨어요 네 좀 멀리 가서 저는 광지를 하겠습니다 어? 안녕? 저기 렉이 아까보다 덜 걸리는 거 너도 나무 종류 다른 걸로 해 어? 나 나무로 안 지을 건데? 아 그래? 다른 걸로 해 개미지 네 좀 어? 아깝더라 옆에다가 석탄 아니 횃불 하나씩 박아봐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오케이 어? 뭐야 앙! 아아아 아 뻥 남기님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질문을 주세요 나 어느 방송을 다니든 저 소리는 들었어 나 어느 방송을 다니든 저 소리는 들었어 어느 방송인들의 빡침인가 제가 탈춤맵을 만들어 보라구요? 내가 그렇게 안가는 줄 알아? 요즘 영상 편집도 배우고 있는데 포토샵도 그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솔직히 영상 편집이랑 애님 막 그런 효과 임팩트 그 다음에 막 배경 미리 보기 하면 그거 제가 다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주는 거 아니야 좀 전에 리코 형이 물어봤지만 싫다고 칭칭 됐습니다 그냥 리코님처럼 야매말고 그냥 되게 전문적인 사람이 막 해준다면 뭘 안하지 형 구해와? 아니요 친구 중에 그런 애 있어 아니 근데 계속 막 계속 뭐라야되지 신차마마 바로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완전 전문적인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냥 마인크래프트 좀 미리 보기 하면 그거 만들면 되긴 되는데 아 몰라 반 전문가한테 말 안할게 그냥 귀찮다 오케이 와 잠깐 피아 너 뭘로 짓는 거야 지금? 안사남 아 아 그거 엄청나게 적지 않아요? 맵에 돌려있던데? 아 그래요? 이거 벽에 아니고 햇불이 달아져 되게 신기하죠? 땡땡땡 제가 화강암이랑 섞어서 벽붓아 내 말 잘 들리는 사람 없어 작게 들려요 좀 작긴 작긴 하지만 작다고 허허허 어 금니발 멋있다 랑케형 일로 와봐 왜요 와봐 반대 때려주기 쉽게 생겼죠 금니발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 줄게 혹시 지금 초음파 같은 거 들려요? 네 들립니다 오 잘 들려 오 뭐지? 오 저 저 이 블럭 좀 오랜만에 보는데 되게 지금은요? 지금도요 지금도요 네 형이 형이 오늘은 박쥐가 되는 거 같은 기분이에요 나 횃불이 호공에 달렸어 안녕하세요? 아 여기 벽이 있어도 이야기가 가능하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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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금 집에 이런 게 떨어지는 거 가지고 아니에요 그거 씹은 거예요 이제 식목일도 거의 안 남았으니까 아 아 그랬구나 자연을 생각하시는 분이네 이분 어 네네 아 아까 말 또 다 흘려있어 순간적으로 아 그런 거 되게 하지 마세요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나무가 자란 거 없죠 안돼요 하지마 안 자랄걸요 쪼가루 없냐 오케이 쪼가루가 없다 야 되게 진짜 안산함이 있어요 안산함? 되게 안산함이요? 네 안산함이 뭐야? 스폰포인트에 안산 저어기 보이뿌면요 네 요 바로 아래 있는 게 손루감이고 저 오른쪽 아래 있는 약간 단주름이 많은 저런 거요 우리집에서 뭐하니? 그래요 네 난 안산함이 없구나 미안해 난 강질하러 갈래 어 잠시만 몸 배고프다 안산함이 없다 오케이 여기 있네요 일단 침대도 구해야되는데 침대 구하기 되게 물어요 치즈님 뭐해요? 뭔지 모르겠는데 치즈가 다이아몬드를 캤다 제가 처음에 그랬죠 강질이요 좀 천천히 하라 했잖아요 죄송해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테라리아 게임 특성이 막 이렇게 어디 어두운데 갔다오면 계속 밝아요 지금 어두운데 밝아지고 있죠 게임 해보시는 분들은 알거야 해봤어요? 저 해봤죠 한번 해봤지 뭐야 왜케 아프지? 뭐하는거야 지금 흥 흥 흥치쁨 null 다이아몬드를 그대에게 도전과자라 흥 이러고 풀리진않은다구 흠흠흨흨흨 헤헤레 흐흨흨х 한번런agle 사이esse 흥 애니봐 요즘 아뇨 애니는 안보고 막 패러디 많이 하잖아요 티비풀 티비풀은 자주 봐요 티비풀 티비풀 꿀이지 막 그냥 뭐라야되지 그냥 웃긴게 많아서 오케이 저기 석탄인데 석탄키로 갈까? 아래에 있는데 이게 서버 렉 덜하네 아크님이 아니니까 그래도 역시 아크는 서버용이었어 그러니까 채팅방이 조용하네 채팅방에 혹시 어로 없어? 없어요 그래서 그래 헐 지금 매니저 세 명이 다 없잖아 지금 다 오세요 거기 거기에 아 아 잠만 어니 어니 어 갇혔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